아 학교 끝나고 났더니 너무 배고프다 어! 여기 새로 생긴 우리 편의점이잖아 아 빨리 저거 사주면 맛있는거 사먹고 나와야겠다 아 뭐 먹지?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편의점입니다 뭐 먹지? 일단 계란도시락 한 개 생기고 그리고 나는 밀키드 밀키드 먹어야지 밀키드 그리고 뭐 먹지? 아 밀키드를 먹을까 바나나를 먹을까 너무 고민이네 그냥 바나나 먹자 난 바나나 좋아하니까 바나나 한 개 그리고 떠붙지 아 맛있겠다 이렇게 계산해야지 네 여기 계산해주세요 잠시만요 상품 올려주세요 잠시만 나가계세요 여기 한번 더 계셔보세요 자 일단은 이거 바꿔줄까라 1 3500 1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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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en here 2천원 1천원 고맙고 자 이제 먹어볼까? 음식 좀 넣고 일단 도시락부터 도시락 너무 맛있다 마지막은 바닷가 너무 맛있다 맨마지막은 꼬부기 너무 배불러다 너무 가성미이고 좋은걸 다음에 또 가야겠어 집에 가야지 여러분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곧 조금씩 출연할것이니까 제 이름 기억해주세요 몽글몽글 야아악